안녕하세요. 저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인데요. 저에게는 유독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괴상하고 끔찍했던 건 바로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나 괴이하고 아찔해서 제가 겪은 일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성 편력이 심하고 술만 먹었다 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았는데 그날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맞아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는 최악의 남자였지만 그래도 아들은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두고 나와도 남편이 아들까지 때리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건 내 욕심이지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아이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자리 잡으면 바로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서빙을 하고 퇴근하면 반지하 쪽방에서 인형 눈알을 붙이고 박스를 접었어요. 그렇게 악작같이 일하며 5년을 모으니 방 두 개짜리 빌라를 얻고 작은 국밥집 하나를 인수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이더군요.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꾸준히 단골분들이 오시는 가게라 아들과 둘이서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자마자 저는 동서에게 연락해 아들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처지를 잘 알고 있던 동서는 남편 몰래 아들을 설득해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5년 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설레면서도 혹시 날 원망하고 증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며칠 동안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뛰는 가슴을 달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키가 훤칠하니 커버린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훌쩍 자란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서 터져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승재야, 엄마야, 엄마 얼굴 기억나? 앉아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들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방금 전까지 뛰던 심장이 얼어붙을 듯 차가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바로 알겠더군요. 아들이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고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애가 타는 저와 달리 아들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조차 않았습니다. 놀랐지,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동안 잘 지냈어?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내가 잘 지냈을 거 같아요, 미안해, 승재야,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빠랑 같이 살다간 엄마가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랬어, 하지만 집 나오고 나서 네 생각에 하루도 편하게 자 본 적이 없단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너 하나만 생각하고 이 악물고 버텼어. 얼른 돈 벌어서 우리 승재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찾아오는 데 5년씩이나 걸렸지만 이제는 너랑 둘이 밥 안 굶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돼. 그러니까 아빠랑 사는 게 힘들면 엄마한테 와. 이제부턴 엄마가 지켜줄게. 지키긴 누가 누굴 지킨다는 거야. 꿈 깨고 갈 길 가세요. 자식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야. 아들이 웃는 얼굴로 절 반길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더군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몇 번이고 너한테는 사과하고 또 사과할게, 그래도 엄마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건 평생 갚으며 살게, 엄마는 정말 너 없으면 못 살아. 엄마가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갔던 건 죽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엄마는 아빠한테 맞아서 피도 많이 나고 이대로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네 아빠는 그런 내 앞에 셔츠를 벗어 던지더니 재수없게 피가 묻었으니까 깨끗하게 빨아 놓으라고 하더라, 그때 깨달았어,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 이대로 죽어도 저 인간은 신경도 안 쓰겠구나,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도망친 거야. 불쌍한 척 하지 말아요, 그딴 감성팔이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엄마가 날 버리고 간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지난 5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네 말이 맞아.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처럼, 엄마도 너한테 잘못한 거 맞아.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야. 이기적인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 나, 아들. 제가 울면서 빌자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제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자식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러 왔더니 지지리도 궁상맞네. 아들은 그대로 저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허망하게 주저앉아 계속 눈물만 흘렸네요. 그리로도 몇 번 동서를 통해 아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들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려올 생각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에게 외면받으니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전화를 받아보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승재 학생 어머님 되십니까? 네. 제가 승재 엄마인데요. 그런데 누구시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애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애들이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동행해야 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요? 그럼요. 가야죠. 당장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게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도 전부 내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곧장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도착해 보니 고개를 푹 소그린 채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과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다른 남학생이 있었어요. 한쪽 눈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아들에게로 달려가 얼굴을 붙잡고 이쪽 저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얼굴은 멀쩡했어요. 승재야, 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거 나요. 짜증나니까. 그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어쩌다가 경찰서까지 온 거야? 누가 너 놀렸어? 아님 괴롭혔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 손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에 그 순간엔 서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맞은 아이의 엄마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난 또 누구라고.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너는... 너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녀?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왜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당신이 부끄러울 일이지. 하긴 그이한테 들어보니 애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데 자식 교육에 관심이나 있었겠어? 그래서 이거 어쩔 거야. 우리의 얼굴 꼬라지를 좀 보라고. 저는 주먹을 꼭 말아진 채 분노를 삭히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제가 집을 나갔던 당시 남편이 만나던 여자였는데 아직까지 남편과 그런 관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적인 부인은 전데 그런 제 앞에서 내연녀는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더군요. 아, 됐고. 경찰 아저씨, 당장 저 자식 감방에 잡아 쳐넣으라고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보호자 오셨으니까 이쪽 진술도 들어봐야죠. 듣기는 뭘 들어요. 일방적인 폭행이라니까. 쟤 지금 안 잡아 쳐넣으면 나중에 폭력배 된다니까요. 딱 봐도 싹수 노란 거 안 보여요. 애가 얼마나 폭력적이면 같은 반 친구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애니없이 자라니 애가 적꼬리지, 진짜. 내연녀는 경찰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당장 우리 아들을 감방에 넣으라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제야 왜 남편이 아닌 제게 보호자를 찾는 연락이 왔는지 알겠더군요. 애 아빠가 이 광경을 보면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너무나도 눈에 보였거든요.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치는 내연녀에게 다가가 찰싹 뺨을 내리쳤습니다. 돌발 상황에 그 여자도 당황했는지 소리 지르는 걸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 경찰서야! 그래, 나 우리 아들 이렇게 가르쳤어. 부당한 일 당하면 참지 말라고. 바보같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안 된 다 이유가 있겠지. 지 엄마 닮아서 그쪽 아들도 살이 분별 못하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고 다녔을 거야. 안 봐도 헌해.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을 테니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모자가 쌍으로 돌았나? 둘이 같이 손잡고 폭행으로 감방 가볼래? 잘 들어. 너 내 아들 고소 못해. 우리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하는 순간 너도 상간녀로 감방 가는 거야. 자식한테 참 좋은 교육이겠다. 자기 엄마가 간통체로 감옥 가면 말이야. 가정 있는 사람 건드리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고 배우지 않겠어? 뭐,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그동안 너랑 내 남편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죽도록 패져도 시원찮은데. 애들 앞이라 찾는다. 너야말로 가정교육 똑바로 시켜. 나쁜 것만 보고 배울라. 내연녀는 제 말에 대꾸도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씩씩대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은 의외로 제게 순순히 손을 잡힌 채 따라 나오더군요. 왜 그랬어? 친구는 왜 때린 거야? 꼰대처럼 굴지 마요. 짜증나니까. 아까는 엄마가 너 지켜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만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대체 왜 그런 거니? 그 새끼가 아빠랑 그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난 그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럼 난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아빠한테도 버림받는 거라고. 부모도 내놓은 거짓 새끼 인간 취급할 필요도 없다면서 걔가 먼저 날 쳤다고. 그런 말을 해? 정말 누구 닮아서 말도 참 못되게 하네. 승재야, 똑바로 들어. 엄마는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아빠도 자식한테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네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엄마랑 살자. 아직 엄마 많이 미워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 여자랑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엄마가 너 하나도 간섭 안 할게. 그냥 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뒷바라지 할 수 있게만 해줘. 스무 살 될 때까지만 그렇게 살자.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볼멘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드디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단 생각에 날아갈 듯 기뻤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국밥집 일을 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 먹여 보내고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사주려 했습니다. 용돈도 부족함 없이 주었고요. 하지만 아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떠나 있던 그 5년의 세월이 아들에겐 커다란 마음의 구멍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퉁명스럽게 굴고 거리를 두어도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라 생각했네요. 그저 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들은 정확히 스무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애초에 스무살이 될 때까지만 같이 살아보자고 했던 거라 애가 탔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독립한 후 한 번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나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얼마나 그 어린 게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저보다 아들이 더 걱정이 되었네요. 그렇게 속절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무려 10년 만에 기적처럼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우리 아들 맞지? 번호 안 바뀌었네요. 잘됐네요. 번호 바뀌었으면 성가실 뻔했는데. 그럼 엄마는 번호 안 바꾸지. 우리 아들 전화만 10년을 기다렸는걸. 잘 지내지? 건강이 잘 있고? 바쁘니까 용건만 말할게요. 저 결혼해요. 올 가을에 식올리기로 했어요. 어머나,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다니.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 신분은 누구니? 무슨 일하는 친구야? 그런 거 알 거 없고요.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혹시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이론 부탁하기 싫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안 나와 계시면 저쪽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네 아빠는... 아빠는 안 나온다고 그러디? 그 사람한테는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요. 연락처도 몰라요.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암튼, 그래서 나올 거예요 말 거예요? 나가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가게 문 닫고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아요.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다 가시라고요. 장소랑 시간은 문자로 보낼 테니까 늦지 말고 오세요. 아들은 거의 통보하다시피 하고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불러준 것도 고마웠고요. 저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주 동안 열심히 상견례 준비를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피부과에도 가보고요. 백화점에서 좋은 옷도 샀어요. 그리고 상견례 낸 날 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예비 며느리와 사돈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모두들 긴장한 티가 영역했지만 하나같이 인상이 좋고 무척 친절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딸아이를 정말 예쁘고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승자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부족한 엄마라서 반성이 많이 되네요. 부족하긴요. 우리 정군이 얼마나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한데요. 그게 다 사돈께서 올바르게 키워주신 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정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학창시절부터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원칙은 꼭 지켜서 바른생활 어린이상도 받았다던데요. 어머 그런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제 자식인데도 아들에 대해 모르는 게 많네요. 따님은 어릴 때 어땠나요? 그나저나 제가 승자 어렸을 때 일찌감치 애아빠랑 따로 살아서 애들 식 올릴 때 거의 저희 친정 쪽만 올 것 같은데 사돈댁은 초대하실 분이 많으시겠죠? 안해 뭐 그렇겠죠? 안사돈이 멋쩍게 웃자 모두가 따라 웃으며 순간 어색했던 공기가 흐려졌습니다. 마침 바깥에서 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종업원이 식사 후 디저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깎은 과일들이 각자의 앞에 놓여졌습니다. 안사돈은 포크로 복숭아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복숭아 맛있다. 얼른 먹어봐 세정아 너 과일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순간 제 아들이 안사돈의 손을 가볍게 막는 게 아니겠어요? 세정아 너 복숭아 알러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 맞아. 엄마 나 복숭아 알러지 있잖아. 아 맞다. 그러네 참. 아휴 내 정신 좀 봐. 안사돈이 또 한 번 웃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올 양가 친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수 있다 해도 알러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찜찜한 기분에 견눈질로 보니 예비 며느리가 차가운 얼굴을 하고 안사돈을 쏘아보고 있더군요. 아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상한 느낌에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리나 채우다 가라던 아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어딘가 찝찝했던 상견례 이후 두 사람은 무사히 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아들 내외에게 절일 받을 때는 찔끔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싶으면서도 내 자식이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가는구나 하는 뿌듯함과 기특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네요.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아들과는 다시 연락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왔으니 인사하러 한번 들르겠다고요. 저는 부랴부랴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아들 내외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로 며느리와 아들이 같이 집으로 오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은 굳어있었지만 화가 난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벗어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서 들어와. 오느라 고생했지? 아유, 뭘 이런 걸 사오니 그냥 와도 되는데. 어머님, 잘 지내셨죠? 저희가 맛있는 고기 사왔어요. 같이 구워먹어요. 어머, 근데 집안에 벌써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데요? 음식 하셨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내가 국밥집만 몇 년을 했는데 요리는 자신이 있지. 갈비찜이랑 반찬 조금 만들었어.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온다고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고. 근데 어머니, 국밥집 오래 하셨으면 요리는 진짜 잘 하시겠네요? 국밥 말고 또 어떤 거 하실 줄 아세요? 웬만한 건 다 하지.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모든 말만 하렴. 내가 만들어줄게. 어머, 정말이요? 사실 제가 엄마 닮아서 요리는 아예 잼병이거든요. 둘이 같이 맞벌이 하니까 매일 밥 차리는 것도 일이라 배달을 시켜먹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며느리는 앞으로 반찬 걱정은 덜게 되었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차려준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밑반찬 몇 가지는 제가 매주 만들어 갖다주기로 약속했네요. 혹시 아들이 반대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 말이 없더군요. 며느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오시면 신혼집 구경도 시켜주고 결혼 앨범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 약속 하나에 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아들의 인생에 아직 내가 끼어들 자리가 조금은 남아있는 기분이었달까요? 며칠 뒤 저는 무거운 반찬통을 이고 지고 아들 내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만드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그걸 들고 집까지 찾아가는 게 일이더군요. 아들 집이 외진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이라 걷기도 많이 걸어야 했고요. 그럼에도 꼭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너무 기뻤거든요. 저는 집 앞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새아가, 라다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님? 혹시 오시기로 한 게 오늘이었나요? 아, 어쩌죠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오늘은 모시기가 좀 그런데 다음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만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앞에 두고 가시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며느리의 고압적인 말투에 놀라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인터폰에 들어온 불빛이 꺼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인터폰을 꺼버린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반창통을 집 앞에 놓고 돌아서는데 처음으로 서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제가 아들에게는 죄 지은 어미지만 며느리에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제게 연락해 반찬을 갖다 달라 부탁했어요. 전화를 걸어올 때는 옆에 아들이 있는지 세상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통화를 해놓고는 막상 집에 찾아가면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냥 두고 가라는 식이었죠. 변명도 가지가지였어요. 몸이 안 좋다, 집에 손님이 오셨다, 청소를 안 해서 엉망이다. 심지어는 화장을 안 해서 맨얼굴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핑계까지 대더군요. 몇 달을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는데도 단 한 번도 집으로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화가 나서 한 소리 했더니 세상에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짜증나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대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반찬을 안 갖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우리 아들도 먹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타드릴게요. 들어오라고?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 당연하죠. 문 열어드릴게요. 그날은 웬일로 며느리가 제게 사근사근하게 굴더라고요. 집 안에도 들어오라고요. 아들도 출근하고 집에 없는데 얘가 왜 이럴까 싶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제게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더니 며느리는 꿍꿍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여윳돈? 갑자기 무슨 돈 얘기냐? 여기 신혼집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잖아요. 남편이 우겨서 전세로 들어온 건데 얼마 전에 집주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여기 싹 헐고 다시 짓겠다고 저희더러 최대한 빨리 나가달라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집 찾아봤는데 요즘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전세금으로는 작은 아파트도 못 가는데 걱정되어서 죽겠어요, 요즘. 그래? 그래도 너흰 둘이 같이 버는데 대출을 받아도 힘든 거니? 이 집도 대출받아서 들어온 걸요? 한 달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며느리의 말에 조금 망설여지더군요. 사실 저에게는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이 1억가량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집을 나간 데다가 제 돈은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해서 그대로 갖고만 있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 문제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흔들리는 걸 알았는지 며느리가 눈치를 채고 다시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비상금이나 그이한테 주려고 모아두신 돈 없으세요? 그게 많지는 않고 다 긁어모으면 한 1억 정도 있지. 근데 그걸로 되겠니? 당연하죠. 1억만 더 있어도 아파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제 돈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었는데 쓰겠다는데 괜찮겠지 싶어서 저는 1억을 며느리의 통장에 이체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제가 줬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분위기 봐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 하겠다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믿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사했다는 소식이 없길래 저는 며느리에게 집은 잘 구했는지 전세금은 무사히 해결됐는지 문자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선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순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간 안 먹고 안 자고 치열하게 모은 돈 1억을 넘겨줬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된 건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당장 아들내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몰랐는데 도착할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초인종을 눌렀네요. 누구세요? 아니 어머님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세아가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급히 찾아왔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문 못 열어요. 얘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연락할 땐 받지도 않아 놓고서 갑자기 찾아왔다고 문을 못 연다니.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내가 니 시엠이다. 밖에 지금 비 온다. 빨리 문 열어라. 며느리는 툴툴거리더니 인터폰을 끊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집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대문을 열고서 저를 사납게 쏘아보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신데요? 오늘은 반찬 가져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보낸 문자 못 봤니? 내가 준 1억은 어떻게 한 거야? 너 집주인이 두 달 안에 집 비워달랬다며. 근데 왜 이사는 아직이야?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해요. 이사 갈 집 계약했고 이삿날이 안 맞아서 여기서 며칠 더 있기로 했어요. 집주인이랑도 얘기됐고요. 아, 가뜩이나 이사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정신 사납게 왜 이러세요, 진짜. 진짜 이사할 집 계약한 게 맞아? 너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이어야지. 반찬 해오라 해서 갖고 오면 매번 문전박대하고. 아들 앞에서만 곰살맞게 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라구요? 하, 내가 참 어이없어서. 그 정도 눈치가 있으면 찾아오지 말 것이지. 왜 매번 귀찮게 찾아와서 서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택배로 붙이면 되잖아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네요. 앞으로는 반찬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뭐야? 넌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 네 친정엄마한테도 이렇게 하니? 내가 네 개인 요리사니 반찬에다 바치는 사람이야? 난 이 씨애미다, 씨애미. 웃기고 있네. 씨애미는 무슨. 아들 버려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여자가 뭐래? 저는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나를 쏘아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집 안에서 아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걸 보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고 엉엉 우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 뭐야? 무슨 일 있어? 밖에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글쎄, 어머님이 왜 당신이랑 화해 안 시켜주느냐고 막 따지시잖아. 그동안 해 먹은 반찬값을 하라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뺨도 때리시고. 뭐? 그게 진짜예요? 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며느리의 말을 듣더니 아들은 분노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아니라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더군요. 수 틀리면 손찍어 마는 버릇은 하나도 못 거쳤네. 무식한 거 자랑할 일 있어요? 왜 이제 와서 부모인 척이야? 내가 결혼한다니까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싶었어요? 승재야, 엄만 그런 게 아니라. 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은 문을 쾅 닫고서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흐느껴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참담해서 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겠더군요. 제가 건네준 1억 원도 간신히 가까워진 아들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몇 시간이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내리끙끙 알았어요. 마음이 아프니 몸도 병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제게 생길 거라는 것을요. 그날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굴까 하고 봤더니 며느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뭔가 급한 일일 거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전화드려요. 그이가 엊그제 사고가 나서 그만 그렇게 됐어요. 사고? 우리 승재가 사고를 당했다고? 많이 다친 게냐? 어디가 얼마나 다친 건데? 한밤중에 배달할 바를 하다가 트럭이 오는 걸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았대요. 제가 장례식장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래도 인사는 하셔야죠. 뭐? 장례식장?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끊긴 전화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게 문 잠그는 것도 있고 허둥지둥 며느리가 알려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믿기지 않게도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에는 아들의 사진이 높이 걸려있었습니다. 이미 입관도 지나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네요.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이대로 못 보낸다 우리 애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관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사고가 크게 나서 보시면 크게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도 남편 시신 확인하고 나서 여태 밥 한 숟갈 못 먹었어요. 우리 그냥 승재 씨 편하게 보내줘요. 남편도 그걸 원할 거예요. 아이고 승재야 너는 사고가 나자마자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야지 이제야 알려주면 어떡하니 우리 불쌍한 승재 마지막으로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내가 우리 승재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죽니 아이고 아이고 저는 울부짖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절차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했어요. 화장한 아들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서 비로소 정신이 들더군요. 이렇게 나약하게 있다가는 아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겠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아들의 사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즉에 아들이 밤에 배달 알바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얼마 전부터 알바를 시작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직업이 은행원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월급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이사할 때 보태 쓰라고 준 돈 1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건 제 아들이 면허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 차 사고가 날 뻔한 걸 계기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차를 운전하는 걸 무서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도 면허가 없었는데. 그런 아들이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의심은 불씨가 되어 삽시간에 제 마음 가득 활활 타올랐어요.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다짜고짜 아들내외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겠지만 예전에 살던 집을 뒤져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벨을 눌렀지만 당연히 아무도 받지 않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열쇠공을 불렀어요. 문을 따고 몰래 들어가 볼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 본인 댁 맞으시죠? 요즘은 본인 집 아닌데도 막 문 따달란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제 집은 아니고 저희 아들 집이에요. 아들 이름이 정승재. 아, 이거 보세요. 우편물이 정승재 앞으로 와 있잖아요. 정말이네요. 그럼 대문만 열어드려요? 아니면 현관도 따드릴까요? 일단은 대문부터 열어주세요. 열쇠공은 알겠다며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5분도 안 되어 문을 따주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어요. 놀랍게도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그만 경악하고 말았네요. 거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식탁 의자에 꽁꽁 결박된 채 온몸이 묶여 있었어요. 그 남자 곁에는 두 명의 여자가 서 있었고요.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제가 아주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결박당한 남자애기로 달려들었어요. 승재야! 너 승재 맞지? 엄마가 구해줄게 아들! 뭐야?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 어떡해? 제가 아들을 끌어안으려는 바로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잽싸게 제 옷을 잡아당겨 저를 바닥에 밀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다 그만 소파에 몸을 부딪히고 말았어요. 갑작스런 충격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를 문 채 고함을 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돌더니 누군가 제 머리를 잡고 잡아당기기 시작했네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안그런 모잘상으로 골로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때 그 내연녀 맞지?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용쾌 기억하고 있었네? 그럼 경찰서에서 나한테 모욕 준 일도 잘 기억하고 있겠어?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지 마. 난 그때 일로 평생 한이 된 사람이니까.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불안한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믿을 수 있는 건 며느리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제 얼굴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소름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아하하하하 엄마, 그때 엄마 뺨 때렸다는 여자가 진짜 이 아줌마 맞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 앞에선 세상 사람 좋은 척, 인자한 척 하더니. 하긴, 무식한 국밥집 아줌마 본성이 어디 가겠어? 예세아가,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엄마? 이 여자가 네 엄마라고? 하여튼, 늙은이가 눈치 하나는 빨라요. 그렇게 눈치 좋은 양반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잘 됐네. 아들이랑 같이 저승으로 보내줄게. 뭐라고? 안 돼. 우리 승재는 절대 건드리지 마. 내가 뭐든 할게. 제발 우리 아들만은 풀어줘. 가진 거 다 내놓을 테니 우리 승재는 건드리지 마.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왜 빌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아들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무작정 빌었어요. 그러자 묶여있던 아들도 괴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건지. 살도 많이 빠지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지만 분명 내 아들이 맞았어요. 도대체 장례식까지 치른 마당에 어떻게 아들이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내연녀는 제 목에 대고 있던 흉기를 더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동안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애를 좀 먹었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 유산이야. 그 사람 소식 알고 있어? 그 사람? 혹시 내 남편 말하는 거야? 집 나온 뒤에 연락이 끊겨서 전혀 몰라. 그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 사람 죽었어. 그래서 당연히 나랑 우리 애들이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해서 상속인이 우리가 아니래. 뭐 이런 어이없는 법이 다 있대. 어떻게 집 나간 마누라랑 아들이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느냐고. 가뜩이나 니가 경찰서에서 한 짓 때문에 온 동네에 내가 상간녀라고 소문 다 퍼지고 우리 애들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 못 건질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너무 분해서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 그래서 우리 딸한테 니 아들 꽃이라고 한 거야. 니들한테 빼앗긴 재산 우리 힘으로 되찾으려고. 그래 맞아.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우리 딸 니 아들이랑 결혼시킨 것도 무연고 시신 찾아서 니 아들 사망 신고한 것도. 이제 법적으로 니 아들은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 딸이 그 유산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망할 자식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하잖아. 비밀번호 몇 개만 불면 쉽게 끝날 일을 말이야. 그럼 상견례랑 결혼식 때 내가 만난 사도는 누구야? 그 사람들 가짜였어? 당연히 가짜지. 요즘은 대행 알바 부르면 알아서 잘해주더라. 돈만 있으면 참 편리한 세상이야. 안 그래? 상견례 때 느꼈던 찜찜했던 부분이 이제야 납득이 되더군요. 제가 만난 사도는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연녀는 잔뜩 흥분해서 제 머리를 다 뜯어놓을 기세로 손을 뒤로 젖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끔 감아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바로 그때 밖에서 와장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이 하얀 불빛으로 물들었어요. 너무 밝아서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저는 이때다 하고 내연녀를 밀쳐내며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들을 안고서 바닥을 뒹굴었어요. 꼼짝마, 경찰이다, 뭐야, 언제 신고했어, 에이씨, 이걸 당장!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발포합니다, 흉기 내려놓고 두 손 머리 위로 올리세요. 경찰 말에 내연녀는 분한 듯 씩씩대더니 흉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분들이 달려와 두 모녀를 포박해 경찰차로 실어 가더군요. 그리고 포박된 저희 아들도 무사히 풀어주셨고요.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에 경찰분을 붙들고 고맙다는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다친 데 없나요?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급차 타고 병원부터 가시죠. 같이 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구해주러 오신 거예요? 저는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열쇠 수리하시는 분이 신고하셨어요. 어떤 집 문을 따졌는데 열린 문틈으로 너무 흉흉한 광경을 봤다면서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고요. 알고 보니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자 열쇠 수리공이 이상하게 여기고 상황을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 열쇠공에게 미처 드리지 못한 수리비에 더해 감사한 마음까지 얹어서 입금해드렸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극구 사행하셨지만 생명의 은인이니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겨우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실려간 아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끝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입원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들과 처음으로 속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네요. 엄마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내가 그런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들어서 엄마까지 고생하게 만들고 아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그런 정신나간 모녀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너한테 달려들 줄 말이야. 남의 남편 훔쳐갔으면 그걸로 만족할 일이지 남의 재산까지 탐을 내다니 분명히 첨벌을 받을 거야.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한테 너무 매정하게 되었어요. 사실 진짜로 엄마가 미웠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없어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쉽게 말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퉁명스럽게 굴고 못되게 말했었나 봐요. 엄마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네가 엄마 용서해 주고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가 놓친 시간만큼 더 열심히 서로를 아껴주면서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 엄마가 정말 최선을 다할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임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끔찍한 기억이 있는 그 집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면서요.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있었던 기괴한 일들은 모두 떨쳐버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제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퇴근할 땐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꼭 하나씩 사다 주면서 말이에요. 내연념 모녀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3년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시작했어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저와 아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 작은 형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년이 지나면 저희를 찾아와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아들이 씩씩하게 그땐 자기가 절 지켜줄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 제가 며느리에게 넘겼던 1억은 다행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아들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결혼하면 집을 얻어야 하니 그때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에도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여자친구도 동의했다며 자꾸 저를 부추기는데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랍니다. 힘들고 끔찍한 일들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나니 저희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 모자에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길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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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